오 속속들이 잘 알고 있군요. 아닌 것 같은데?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에서 차지훈 역을 맡은 서현. 이정환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달콤한 디저트요. 음 달콤한 디저트? 저도 달콤한 디저트. 맞아. 근데 나랑. 진짜? 나도 맞아.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기도 하고. 저도요. 저도 매운 거 못 먹어서. 주연이가 초콜릿 좋아해요. 맞아요. 밥보다 잠. 잠보다 밥? 아니지 난 밥이지. 아니 잠이지. 난 밥. 난 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. 의외다. 잠을 더 잘 줄 알았는데.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우리가 NG를 거의 안 내서. 아직까지는 별거 없네요. 네 별거 없어요. 주연이는 걸리는 편. 오빠가 걸리는 편. 난 빠르지. 나 굉장히 빠르지 않았어? 아 그래? 응. 아닌가? 모르겠어. 주연이는 이제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하니까.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진 않았어.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. 주연이 그건데 간식차랑 팬들이 보내준. 오. 맞아. 오빠 또 뭐지? 나도 마지막 포스팅이 팬들이 커피차 보내준. 아 커피차. 둘 다 커피차네요. 그러네. 응. 오빠도 휴양지. 응 나 휴양지. 나도 휴양지. 정답이에요. 회색 도시 치래요. 운동한다. 운동한다. 잠을 잔다. 아 운동한다? 아닌 것 같은데? 솔직해져. 잠 많이 자요. 맞아요. 저는 잠이 사실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. 주연이는 주연이는 얼굴 아니야? 맞아. 오빠는 그 무슨 관람차 같은. 맞아. 초록색. 응. 관람차야 맞았어. 네.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. 잘하네. 우와. 서연과 고경표가 함께한 마리클레르 커플 화보 즐겁게 찍었고요. 마리클레르 9월호 화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JTBC 수목 드라마 사생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